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테스입니다. 오늘 작품은요. 32카운트 포올작품. 아주 쉬운 작품이에요. 택과 리스타트는 없고요. 1번부터 4번까지 뒤로 돌아서 후딱 배워봅시다. 섹션 1. 왼발, 사이드, 투게더, 앞으로 포드시어플.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뒤로, 백시어플.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하겠습니다. 왼발, 사이드, 터치. 오른쪽으로 롤링바인 터치 갈 건데요. 오른발, 오른쪽 4분의 1턴 스텝. 왼발,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백.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사이드, 왼발, 터치. 왼발로 왼쪽으로 셔플 스텝. 자, 2번 카운트. 1, 2, 3, 4, 5, 6, 7, 8. 자, 섹션 3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백락, 리커버. 오른발로 앞으로 워크. 왼발, 워크. 오른발, 앞에 포드 터치. 오른발, 백 스텝. 왼발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워드. 자, 섹션 3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앞에 포드 스텝 내려 놓으시고 왼쪽으로 4분의 1턴, 피버턴. 오른발로 크로스 셔플. 크로스, 볼,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자, 4번 카운트 할게요. 오른발, 오른발, 1, 2, 3, and 4, 5, 6, 7, 8. 자, 1번부터 4번까지 풀카운트 해 보겠습니다. 7,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8. 앞에 정만보고 풀카운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7,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자, 오늘 작품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모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Love you!